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에 찜찜함이 있을 때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과정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디아시안티의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라는 책 일부를 읽어드리고 제 경험을 소개해드릴게요. 완전한 깨어남의 과정은 그야말로 전적인 진실함을 요구한다. 이것은 치료적인 접근법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가 자신을 파고드는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뜯어 고치려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아직도 꿈속에 있다면 꿈속 상태에서나 통하는 방법일 뿐이고 나는 좀 다른 쪽을 말하고 싶다. 즉 우리의 목적은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우는 실제의 내재적인 본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실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서 실제는 자신의 모든 부분을 자신에게로 깨워 일으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우리의 인간적 구조 속에 들어있던 모든 부분들은 이 과정 속에서 껍질을 벗고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곳으로부터 완전히 걸어나와야만 할 것이다.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내가 뭘 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대답은 이렇다. 무엇이라도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것. 다만 더 이상 회피하지 말 것. 자신의 내부에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쪽을 향해 갈 것. 그 문제를 직면할 것. 똑바로 응시할 것. 다른 길로 비켜가지 말 것. 자기 안에서 아직 깨어나 있지 못한 부분을 외면하는 수단으로 과거의 깨어남을 악용하지 말 것. 직면하기 시작하라. 깨뚫어보라.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직시하려는 순수한 태도와 순수한 진실성 안에서 진실은 스스로를 자신에게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특정한 기법이 중시되는 노력의 과정이 아니다. 기법이 있다면 그건 단지 진실함 한 가지 뿐이다. 즉 진정으로 진리를 염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쩌면 진리를 경험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더 절실하게 진리 그 자체를 원하여야 한다. 이 진실함은 우리가 지니는 태도 같은 게 아니다. 그것은 실제 자체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같이 지극한 진실성이 드러나게 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한때 사물의 본성을 일별하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했는데 다시금 이원성의 중력장으로 끌려 들어와서 몸과 마음이 여전히 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꼴을 본다는 것은 적잖이 놀라운 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내면에서 갈등을 겪는 본인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우 놀라운 일이다. 한때 대단히 지혜로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형편없는 미망 속으로 굴러떨어지다니. 그것은 결코 당사자에게만 혼란스러운 일이 아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도 혼란스럽게 한다. 사실은 가끔씩 이런 일들이 깨어남이라는 것의 본질 자체를 의심하게끔 만들기도 한다. 엄청난 깨어남의 경험을 갖고서도 여전히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다니. 그런 식이라면 깨어남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결론 짓는 것은 깨어남의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진정한 본질을 깊숙이 꿰뚫어 보았더라도 인간적 차원의 여러 영역에서는 여전히 온갖 갈등과 미망 속을 헤맬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한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한 어떤 영역이든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진실성이 필요하다. 자기 안에서 분리를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똑바로 직면해야만 한다. 아디아시안티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뜯어 고치기 위해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못생겨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인간관계 좋지 못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다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뜯어 고쳐야 해 라는 마음으로 마음 공부를 한다면 마음 공부는 자기 개발이 되고 말겠죠. 그럼 마음 공부는 왜 하느냐 아디아시안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의 내제적인 본성을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이미 우리 내면에 실제하고 있는 그것이 하고 있는 일이 나의 모든 부분을 깨우고 깨우고 일으키고 움직이게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그것을 숨기고 억누르고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의 내제적인 본성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무엇이라도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하기, 글쓰기, 샤워하기, 산책하기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내부에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뭔가 불편한 느낌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또는 특정 사람만 보면 자꾸 불편함이 올라와요. 또는 어질러져 있는 방을 보고 불편함을 느끼지만 치우는 걸 자꾸 밀어요. 또는 생각을 멈추려 해야 하는지 생각을 잘 활용해야 하는지 여기저기 말이 달라서 제대로 알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회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직면하라고 합니다. 직면에서 자신으로부터 자신에게로 깨우고 일으켜 세우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것을 똑바로 응시하라고 합니다. 다른 길로 비켜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부분들이 아직 내 안에서 깨어나 있지 못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악용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이러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러할 거야 라고 넘겨짓고 넘어가는 방식의 회피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질문이나 궁금증이 생기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이 있거나 자꾸 반복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문제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나 자신의 어떤 부분을 깨어나게 하려는 목소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자기 개발이나 문제 풀이가 되겠죠. 삶을 살아가는 지혜나 지식 같은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이것도 삶에서는 중요한 일이지만 마음 공부의 관점에서는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고 스스로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하기 위해 움켜쥐고 있는 미묘한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주 미세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고요한 순간들이 도움이 되지만 평소에 머리가 시끄러웠다면 고요해지는 연습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미세한 의심들을 알아차리게 되고 놓아버리게 된다면 의심을 품었던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확신의 상태라고 해야 할까요? 그 상태가 되기 전에는 머리로서 결과가 어떠하든 받아들이겠다 라는 생각이었다면 이 상태가 되면 생각이라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평온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왔다가 사라지지만요. 저는 아직까지는 삶의 본질까지는 아니고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안에 어떤 저항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놓아버리는 과정에서 느낀 거지만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묵직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직 놓아버려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종이와 연필을 들고 커피숍을 찾곤 하였다. 그리고는 거기 앉아서 그 문제에 관하여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일어난 일을 적는 작업은 내가 동일시의 반복을 초래하는 생각의 패턴 속으로 파고드는 데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 그때마다 나는 어떤 생각, 어떤 신념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 속에 담긴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바보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참 멍청한 짓을 저질렀어. 만약 여러분이 사소해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하나 골라 정말로 그 속을 들춰보기 시작한다면 생각과 느낌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어느 한쪽은 다른 한쪽으로 이어지는 입구가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라는 생각은 어떤 느낌, 즉 당혹감이나 분노 같은 느낌을 동반한다. 거기서 우리는 그 생각이 품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동일시로 끌어들이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 이런 형태의 질문 작업을 단지 정신적 수준의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정신적 수준에서만 이해하려 될 것이다. 문제는 정신적 수준은 종종 감정적 수준과 동떨어져 있는 수가 많다는 점이다. 마음으로는 어떤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질문 작업에서는 몸과 마음, 즉 느낌과 생각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생각이 어떤 느낌을 일으키는지 또 어떤 생각이 느낌으로부터 생겨나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의 순환고리이다. 하나의 생각은 하나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그 느낌이 다음의 생각을 또 그 생각이 그 다음 느낌을 만들어낸다. 노트와 연필을 가지고 커피숍을 찾을 때마다 나는 그 동일시가 되풀이되는 순간을 초래한 생각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려내어 그것에 대해 적어나가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 생각이 정확히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들여다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속을 들여다봐야 했다. 도대체 어떤 믿음 위에서 그 낱낱의 생각이 느낌의 수준에서 생겨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조준에 들어가야만 했다. 그러고 나서는 느낌 속으로 들어가 그 느낌을 느끼도록 나 자신을 내맡겼다. 그 다음 단계는 느낌이 지니는 신념의 패턴에 대하여 물을 차려였다. 이 느낌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자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지니는 세계관은 어떠한가 거기서 내가 보기 시작한 것은 하나하나의 생각과 느낌은 각각 그 안에 그 자체로서 하나의 세상 하나의 완전한 신념의 구조물을 품고 있다는 것이었다. 느낌 속으로 기꺼이 들어감으로써 나는 느낌이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나는 마음 속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 목소리 안에는 어떤 특정한 신념이나 생각이 들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자주 생각과 느낌 속에 깃든 신념이나 생각이 우리 자신의 유년 시절에서 비롯된 것임을 발견한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적에 당황스러웠거나 혼줄이 났거나 수치스러웠거나 공포에 떨었거나 화가 치솟았거나 슬픔에 겨워했던 기억 등으로부터 올라올 수도 있다.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명상적인 방법을 통해 이것을 탐사하기 시작하면 질문 작업은 내면 깊숙이 감춰진 이런 경험들을 드러내줄 수 있다. 그것은 생각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니야 나는 한마디 말로써 끝낼 수 있는 게 아닌 것이다. 나는 어떤 하나의 생각 패턴에 맨 밑바닥에 가 닿을 때까지 커피숍에서 몇 시간이고 버티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만약 그 생각이 나를 반복되는 동일시의 순홍으로 빠뜨릴 수 있다면 다른 생각 역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깨어날수록 반복되는 동일시가 주는 아픔은 더 커진다. 그것은 마치 강제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쫓겨나는 것과 같다. 자신이 지옥에 갇힌 듯이 느껴진다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여러분은 무슨 짓이든 하려들 것이다. 나 역시 당연히 엄청난 노력을 들여 질문 작업 과정에 몰두하였다. 나는 동일시의 순간에 이르는 낱낱의 경로를 알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내부로부터 그것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후에야 목적을 이루었다는 걸 깨닫곤 했다. 어떤 특정한 패턴을 띈 생각, 느낌, 그리고 반응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몇 번이고 그것 속으로 찾아가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통찰은 더욱 깊어졌고 더욱 많은 것을 드러내주었다. 그에 힘입어 나는 생각, 신념, 그리고 느낌의 핵심에 가닿을 수 있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환영이 뿌리채 뽑힐 때까지 질문 작업에 매달리는 집요한 태도뿐이었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글로 쓰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글로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명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의 패턴을 탐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생각과 느낌의 과정의 가운데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래야만 현재의 순간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환영의 신념을 발견해낼 수 있다. 우리 대부분은 삶에서 힘든 순간을 겪어왔고 그런 가운데에 부지불식간에 그에 대응할 전략을 만들어냈다. 아직 어린 나이에 혼자 감당하기에 힘겨운 고통을 주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살아남게 해줄 신념을 찾아낸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렸을 때 만들었던 신념이 지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내려놓는 과정이 치유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